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현세금 5분 특강의 이은지 세무사입니다. 홍원장 절세박사 대답, 오늘의 주제는요.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선정 근거 시스템에는 무엇이 있을까?입니다. 자, 세무조사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 왜 나만 세무조사가 나올까? 이런 의구심이 드시는 적 있겠죠. 근데 이제 마구잡이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 탈세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산으로 다 분석을 해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시스템을 보면은 PCI 시스템이라고 해서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에요. 탈루한 소득이 우리 재산 지출되는 소비와 자산의 취득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고안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국세청은 내가 신고한 소득보다 초과해서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산을 취득을 해서 부동산 같은 걸 취득을 해서 이 소득과 지출이 맞지가 않을 때 탈루한 소득금액이 있구나라고 의심을 해서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국세통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엔티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정말 그 어떤 시스템보다 정말 막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나 우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이제 딱 조회를 해도 우리 기업과 개인의 모든 소득과 자산 내역을 한꺼번에 다 조회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고 개별 분석 대상자 선정이 되어서 한번 이렇게 쫙 분석을 해서 보면은 우리가 무증빙으로 이제 경비 처리를 한 이 내역까지 100만원 단위까지도 이제 증빙 없이 경비 처리한 것들을 다 잡아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좁혀져 오는 그 세원 정보 속에서 정말 성실하게 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TIMS라고 하는데요. 엔티스에서 축적된 그 세원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는 어떻게 했는지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출입구 현황도 볼 수가 있고 우리 외환 송치 송금 수치 내역들을 일괄적으로 또 조회를 해서 혹시나 탈루한 소득이 없는지 이 세원 분석을 다 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신고 성실도 전산 분석 시스템이라고 해서 엔티스에서 구축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고 성실도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이 이제 신고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이 시스템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보통 이 고소득 전문직 조사를 대상자로 이제 선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또 기법 중에 하나인데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제 수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형태의 이제 금융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자금세탁을 하거나 불법행위로 이제 의심이 되는 그런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우리 은행 직원들이 보고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우리 은행 직원들이 일단 뭐 이 고객이 뭐 거액의 현금거래를 하거나 뭐 하는데 조금 약간 의심스러워 보여요. 그러면 이제 뭐 좀 질문을 좀 하죠. 어디에 보내시는 거세요? 이 돈은 뭐 이렇게 하셨나 봐요. 뭐 이렇게 좀 이제 약간 좀 떠보고 이 사람이 의심된다 그러면은 계속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금융사 직원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 좀 의심되는 거래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계속 수시로 FIU에 보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루 누적 거래 금액이 뭐 형찰로 현찰 입출금이 뭐 2천만 원 이상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이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다 보고가 돼요. 그래서 이런 그 STR과 CTR 제도를 또 통해서 FIU에서 또 다 세운 정보를 국세청이 다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석되는 그 자료들을 통해서 국세청에서는 이미 상당한 그 세운 정보를 이제 축적을 하고 있어요. 사람 손이 모자라서 세무조사를 못 나가는 것 뿐이지 이게 언제든지 털려면 다 우리 국세청이 우리나라 전국민의 그 정보를 정말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피해 나갈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성실한 신고를 통해서 세무조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라겠고요. 이상 이은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